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희입니다. 아침의 나라 황해도 편이 드디어 전세계에 출시됐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항상 검은사막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응원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스토리를 즐기시거나 현록당을 꾸미시거나 군악무기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새로운 강력한 우두머리가 있는 검은사당에 도전하는 모험가님들도 계십니다.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아침의 나라를 즐겨주고 계시는데요. 모든 모험가님들이 즐거운 모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저희 검은사막 스튜디오는 모험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래 대륙에서의 모험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새롭고 즐거운 모험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침의 나라 이후의 개발 소식은 다음 달에 개발자 코멘터리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험가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아침의 나라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